반찬인 프라조 반찬인 프라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알바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도 사쿠라예요? 미야와키 사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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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나루토 생각도 많이 나와서 말도 좋아요 저도 태우요? 벌레튀김 벌레튀김? 메뚜기 이런거 네 맛있어요 간장 팝콘 맛? 웃긴 사람들이네요 웃긴 사람들이네요 대박 너무 웃겼어요 지금 진짜 뭘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고 있어서 쉰내림 받기 어때요? 태가 체험 너무 무서운 얘기만 아니면 무인도에서 3일 던져놓기 그냥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? 비행기 타고 아 그리고 왔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하시래 저기요 이건 안 됐어 없죠? 베레튀김